보험업계가 퇴직연금 고객을 지키기 위해 역마진을 불사하며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대형사보다 중소형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금리를 내걸고 있는데요. 연말 퇴직금이 대거 이탈하면 돈을 돌려주느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고객잡기의 혈안입니다. 허윤형 기자입니다.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자산 약 100조 원 중 30%가 이번 달 만기가 돌아옵니다. 증권사 은행에 밀려 고객을 잡아두지 못하면 보험업계에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현재 보험업계는 레고랜드 사태,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사태로 가뜩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연말 또다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합니다. 보험업계가 퇴직연금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증권업계가 워낙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 다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번 달 퇴직연금 금리를 각각 8.5%, 8.25%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. 저축은행권도 7에서 8%대의 금리를 내걸었습니다. 보험업계는 5에서 6%대의 금리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 보험사에서 퇴직연금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높은 금리를 내걸고 있습니다. 실제 하나생명은 12월 퇴직연금 금리를 6.3%까지 올렸고 동양생명도 최고 5.95%를 제시했습니다.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사의 퇴직연금 금리가 5%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. 중소형 보험사가 역마진까지 불사하며 높은 금리를 제시한 건 대규모 퇴직연금이 이탈할 경우 곧바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고객이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는 채권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채권 시장이 경색된 상태라 현금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보험사는 고객 이탈 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한국기업평가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을 뜻하는 총 부채 중 퇴직연금 부채 비중이 30%가 넘는 푸본형대생명, IBK 연금보험, 롯데손해보험의 유동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.